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타는 샤벳 바이샤벨 샤벳 기타입니다. 굉장히 아주 오래된 모델이죠. 이 친구는 좋게 한 30년 이상 됐을 것 같은데 상태가 좋네요. 스카이블루 하늘색 픽업이구요. 이 보시면은 픽업에 싱글싱글한 버커에 브릿지도 굉장히 의도하네요. 이때 당시에 나온 모델이 샤벨 그 다음에 잭슨 일제 파츠하고 바디 넥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브랜드는 샤벳이지만 퀄리티는 잭슨 이상으로 나오는 기타죠. 소리도 아주 좋습니다. 메탈 전용 기타죠. 샤벳이었습니다.